Q.모드기 Q.모드기 모드기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 오늘도가 아니고 자 아까다가 잠깐 서둔 때문에 껐었죠 전염병 주식회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게임 공식 시나리오 이런게 있는데 메인게임을 좀 합시다 네 이 난이도도 있는데 난이도도 좀 올려보고 예 또 곰팡이균 이런것도 해야 되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 모르는 분들은 조금만 5분만 보면 이 게임 뭐다 아실수 있을거에요 그만큼 또 한눈에 보기 쉬운 게임이고 좀 잔인합니다잉 자 아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했는데 이번에는 곰팡이균입니다 이게 이게 좋은게 자동으로 퍼집니다 알아서 퍼져요 그래서 이 살사항력만 좀 조절해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뭐야 어쩌고 열렸네 유전자 사위 스타터 브루터 어 좋아 이게 정말 좋아요 이거라면 처음에 DNA 포인트 좀 줍니다 자 가봅시다 야 아까는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어른바울까 사람들이 강방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의사들은 퇴근없이 일합니다 이러면 약 개발이 빨라지고 환자들이 수감시설에 격리됩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면 적염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보통 하자 하하하하 보통이 어려운거 아니야 자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어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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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 팡이 아 타비지에 갔네요 그래서 곰팡이 팡이 합시다 팡이야 팡 갑시다 팡이야 가자 자 인구 71억 이제 타비가 아니죠 그분 다른 플랫폼 가셨으니까 자 팡 갑시다 자 말했듯이 여러분들 무조건 시작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1번 조조에요 1번이면 여기로 와 자 갑시다 자 이거는 감염이 알아서 됩니다 봐봐 팡은 곰팡이균입니다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 아 장동이 장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국가 감염 오케이 그래픽이랑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최고예요 여기 바뀌죠 진화 역사 감염 경로 자 아까 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로 시작하면 무조건 쥐부터 찍찍 해주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오케이 디디 포인트 체킷 여기가 감염 사망 전체 인구 일곱명 일곱명 막 이렇게 지금 감염되고 있죠 확산 시작 가자 빨리빨리 가자 어머나 런던 올림픽의 미스터리 에이 38명 밖에 감염 안됐는데 뭐다 헛설이래요잉 자 일단 여기 전염성 심각성 시사율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심각성은 높아지면 어? 야 이거 병 너무 심각한데 빨리 고치자 시사율은 죽습니다 전염성은 말 그대로 전염이 되는거죠 초반에는 무조건 전염성과 전염성을 높이고 심각성을 낮추는 예 그래야됩니다 무조건 그래야되요 불명증 낭종 빈혈 발친 일단은 뭐 감염 경로를 좀 합시다 대기로 흩날려라 팡잉팡보닝 오케이 개고수 근데 말만 이렇게 하지 점점 못해집니다 오케이 수백명 이제 수천명 갑니다 이제 올라왔고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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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명 가면 된다 쭉쭉 간다 수천명 이제 일만대 가겠습니다 흠 아주 좋아 흐헤헤헤헤헤 1번으로 빠져라 발진 변이야 안 돼! 발진 돼! 안 돼! 발진은 무조건 없애야되요 발진 네 발진 어 괜찮을 것 같아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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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림 땀 흘림 괜찮은데? 그래 이렇게까지만 하자 좋아 아직까진 뭐 700명 오케이 쭉쭉 올라간다 결핵보다 강한 전염성 이제 다른 아우야 봐봐 아아 좋아 다른 나라도 이제 가야돼 다 다른 나라도 이제 자 3 5명 러시아라 확산! 자 이제 전국 다발적으로 이제 는다 이제 자 러시아 7명 자 스테이지 있잖아요 이건 뭐야 포작폭발 포작폭발 새로운 나라 감양하기에 공기로 전염병 포작폭발 오케이 대박 포작폭발이래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아이고 잠깐만 그렇지 퍼진다 퍼진다 퍼져 좋아 14억 중국 싹 다 감염시켰어요 중국 치료제 개발 큰일 났다 벌써 아 벌써 치료제를 개발해? 근데 아직까지 중국 혼자 치료제를 치료제를 감염 아 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혼자는 그냥 지금 PC버전입니다 중국 혼자 뭐란다고 그저 빈혈 안 돼 빈혈 치워야돼 빈혈 와 이거 짱 올라가네 이거 빈혈 안 돼 안 돼 안 돼 빈혈 안 돼 지금 뭐 별다른 감염은 없네 야 감염 멈췄어 어색 감염이 많이 느니네 어 전세계로 퍼진다 이제 그렇지 아 쭉쭉 퍼진다 그렇지 이게 추운 나라에 별로 감염이 빨리 안되네 어 좋아... 카드하 dic스탄 좋아아 아프가니스칸 좋아아 이란도 퍼져야돼 런올 런던올림픽 개최했대 음 넌 뒤졌다아 호적폭발 좋아 이제 그렇지! 잘 터졌구나! 야 우리나라 안전해 대한민국 완전 안전한데? 이게 아닌데 오케이 러시아 가면 된다 오케이 쯧 더운 나라도 이제 가면 오케이 감기보다 강한 전염성 이건 없애줘 여기가 터키구나? 그렇지! 오우 두드리기 하는거 같애 여기도 가야되는데 여기도 자 거의 전세계 절반은 이미 안지웠네 이거 절반은 이미 한거 같고 자 더 이것도 올려줘야됩니다 약에 대한 내성 보좌 뿜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야 요고야 요고 여러컬하면 좋다 요고야 요고 요고야 요고 오 얘들 이제 하나다 이제 하나 괜찮아 이게 왜 개발이 안되냐면 누구 하나 가면되서 죽은적이 없으니까 안해 개발을 안해 이거야 이거 누구 하나 감염이 아 뭐야 감염이 되었으나 죽지 않아서 일단 미국이랑 여기랑 좀 캐나다랑 좀 조제되는데 좋아 좋아 그래 여기 크게 포인트 한번 투자하자 일본 꼴보기 싫다 야 맹목적인 뭐 나라를 이렇게 그래 그러지마 자 자 44억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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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는데 폐렴 지우겠습니다 폐렴이 좋아 폐렴이죠 추운 기후 사람들 취약해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바이어 터졌구나 경계대상 포함됐어 어 남아프리키아도 연구를 연구를 어 이제 슬슬 얘들이 개발하는데 그렇지 야 대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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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인식의 날 응 닥쳐 오케이 안 돼 아무도 안 죽었는데 왜 인식 왜 연구해요? 어느 어느 신중한 과학자가 생겼나 보죠 생겼나 보죠 에 신중한 과학자가 어 이거 위험할 것 같은 느낌 살짝 드는 느낌인걸 그런거죠 자 치료제 개발 어렵게 한 다음에 그렇지 미국이 대박나야되는데 그래야 캐나다도 대박났고 여기도 대박났는데 그렇지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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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명 곧 되겠다 오케이 미국 대박났어 야 한 번에 한 번에 극심한 폭풍 좋아 폭풍 덕분에 오케이 여기 어디야 깽아봐 어이여 음 여기는 수단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봐봐 이제 죽는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치사율 치사율 아 이거 야 이거 때문이야? 야 뭐 때문에 죽었냐 얘들 죽으면 안되는데 폐섬유 여기다 폐섬유 안 돼 안 돼 안 돼 폐섬유 안 돼 안 돼 아 죽어도 돼 근데 몇 명은 죽어도 돼 근데 여기 캐나다 왜케 안되냐 어 치료제 개발이 빠른데 안되겠다 터뜨리자 여들은 터뜨리지 터치고 오케이 자 빨리 빨리 감염 그렇지 빨리 감염 빨리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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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대규모 지진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나 여기나 여기 돼야 되는데 그린란드 슬슬 되고 있다 이제 슬슬 죽이자 메스컴 좋아 야 얘 죽이자 치사율 많이 올라가는거 아직 열밖에 없네 야 열 올려 열 좋아 붕괴된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대박 징그러워 됐다 됐다 야 어디만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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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너무 많이 됐는데 자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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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는다 근데 너무 서서히 죽는데 빨리 죽여야 될거 오 오케이 오케이 폐섬유증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시대저기옷 야 이게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야 전세계 여기 어디야 안 된대 어디야 안 된대 건강한 3차패명이란 누구야 카리브에 카리브에 카리브에가 왜케 깨끗해 여기 야 뭐야 미친 지 몰살 시켰어 비둘기 몰살 물병 배고가고 우와 미친거 아니야 4천만명 아 야 이거 위 어 위험한데 이거 어? 야 좀 야 좀 위험한데 이거 어 야 5천만명밖에 못죽였어 오케이 총 야 장기부전 좋아 장기부전 사람 존나 죽여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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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돼 죽여 더 빨리 죽여 더 안 돼 안 돼 4억만 이거밖에 못죽이다니 안 돼 안 돼 이거밖에 못죽이다니 시발 아 10억명밖에 못죽였어 아 씨 우와 지루질 개빠르다 진짜 아 내가 지다니 아 내가 지다니 아 다 죽였네 아 뭐야 너무 너무 쉽게 박물 됐어 다시 합시다 다시 오케이 아냐 보리말고 글쌍 곰팡이 기운 그래 링웜하자 어이 이름 참 고양이 피부병이죠 곰팡이 균 링웜 자 이걸로 고생한적 있습니다 대현이형 고양이 씨 그것 때문에 씨 링웜합시다 곰팡이 균 뭔 대외 등록균이야 아아 야 이번엔 좀 힘든 곳부터 하자 힘든.. 힘든 곳 힘든 곳부터 하자 힘든 곳 그래 미국부터 하자 미국 미국 미국부터 조지는게 나 미국서 아 아니야 중국이 최고다 자 일단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멀리 퍼지게 해야돼 멀리 퍼지게 오늘 몇시 G 무조건 해주고 오케이 자 링원 파진다 치사율을 높이면 안 돼 한 번에 높이면 얘들이 치료제 개발을 빨리 해 그니까 우리는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오 나 야 나 기침 야 잠깐만 나 기침하잖아 저 잠깐만 어 야 나 걸린거 아니야? 나 왜 땀나지? 뭐야 나 나 왜 나 왜 이래 오 나 가면 된거 아니야? 오 님들도 갑자기? 죄송 좋아 자 부어진다 빠르게 오케이 재개는 빠르게 수천 명이 감염되었다 자 이때 한 번 뿜 해줍시다 포자 폭발 이제 엄청 퍼진다 이제 그렇지 오우 많이 퍼졌어 빈혈? 빈혈까지는 괜찮아 오 미쳤는데 다른 바이러스 같은거는 되게 편했는데 한꺼번에 저항력 올려서 하나씩 올립시다 오케이 시버 이거 폰깁 아니야 이거 PC야 PC PC버전이야 PC버전 나노도 해봤을걸 자 일단은 대기로도 퍼뜨리고 사막 퍼뜨리고 물로도 퍼뜨려 빨리 퍼뜨려야돼 오케이 14억 아 빨리 여기 피로 물들이는 세상 보고싶다 아 싹 다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아 혈육병 안돼 괜찮나 아직? 오 감염도 아직 괜찮네 심각성은 이정도면 괜찮아 싹다 싹다 빨갛게 빨갛게 물들였네 하고싶습니다 호주에서 아휴 호주 좋아 안돼 아 죽은 개새끼는 진짜 신구발 죄송합니다 유용한 데이터가 있대 아 이거 봐라고 이걸 이렇게 아 대한민국 걸려버렸네 연구 종료까지 37년 아직 괜찮아 아직 더 빠르게 해야하는데 오케이 오 빨라졌어 더 와다다다 와다다 와다다 안된다 더 와다다 그래 이런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 새 그렇지 새도 많이 필요해 그렇지 야 왼쪽도 좀 퍼져라 왼쪽 야 손님 안가냐 손님들 그렇지 아 좋아요 왜 이렇게 더운 더우 최네추리 안돼 최네추리 안돼 야 치사하러 올라가요 안돼 안돼 응 안돼 어우 다행이다 자 이거 걸립시다 기침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나 왜 이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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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좋아 거의 절반로도 가면 시켰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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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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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꾸준히 올려주고 18 남은거를 흠 능력에다 좀 합시다 약물 약물 좀 늦추는거 오케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낭종 뭐야 광 흠 흠 흠 낭종 흠 괜찮아 아 나쁘지 않아 흠 야 왼쪽으로 퍼져라 야 중앙 아메리카노가 ös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원활하게 퍼지는데 그렇지이이이이이. 아 좋아 아아저어어 아... 흠흠 발진 괜찮네 야 일본은 안걸렸어 미친거 아니야? 어 경계 대상이다 일본이 안걸려? 이렇게 된 지상 안되겠다 근데 이게 많이 안퍼지네 이게 야 많이 퍼트리는거 어딨어? 오우 대박으로 퍼진다 이거 자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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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핵 좋았어 퍼진다고 안 돼 어디 개발중이야 쌍놈새끼들 개발 안 돼! 자 저쪽 올라가 종량 좋아 야 이제 서서히 죽어도 돼 야 종량 미치게 죽는데? 엄청 죽는데? 자 어딜 개발해? 그렇지 퍼진다 퍼진다 자 전세계 53억 좋아 퍼져라 퍼져 퍼져 난이도 보통인데 잘 안 퍼지네 오우! 이거였나봐 이거였나봐 극심한 폭풍 일본 감염된다 오케이 일본은 감염되고 있어 사망이.. 어 땀흘린 증상 좋아 이제 서서히 이런게 나와야지 이제 약과에..약약과에 싸워야겠다 약이랑 좀 싸야겠다 아.. 좋았어 오케 내려갔어 그렇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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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림란드 왜이래? 야! 그림란드로 가라! 야! 알제일이랑 서아프리카 이제 가면 되는데 야 그림란드가 왜이래 그림란드? 야 그림란드 야 저 청정지옥이야 뭐야? 추위 내성이 아니고 쪼로 아예 안가는거 같은데? 추위 내성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로 와 야 안가 여기로 누가 가야되 이렇게 잠깐만 폐렴 좋아 오 된다 좋아 전염을 위해 전염을 위해 그렇지 시뻘시뻘거쿤 시뻘 어 잠깐만 치료제가? 어? 치료제가? 32 어? 좋아 좋아 어? 어? 이러면 안돼 아냐아냐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안돼 안돼 어? 아 치사위를 올리고싶은데 그래 그래 올리자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멍청하게 말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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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 해보자 서서히 죽이면서 하자 죽이면서 서서히 죽이면서 하자 가자 가자 다시 링원 하아 하아 아니 죽이면서 해야돼 심각성 이게 사람이 너무 안죽으니까 얘들이 치료를 많이 해버리네 근데 곰팡이 기운 자체가 잘 안 퍼지긴 해 안되겠다 야 주강 아프리카부터 서서히 터뜨려 볼자 좋아 오호 여기 나라가 많다 보니까 자 링웜 진화 시켰고 모기야 돼 모기 모기 기다려 뭐 망이야 진짜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뭐 훈수 이런게 좀 심각하냐 사사한거야 하나하나 반응하지마 이렇게 애들이 오늘따라 싹 다 부정적이냐 오늘 뭐 약먹었냐 오케이 모기 모기가 최고지 흐흥 야 근데 이거밖에 감염이 안됐어? 아예 그럴 수도 있어 여기가 병까지 죽어버려 자 독일에서 대규모 지진 시골도 변동 엄청 오르네 이거 좀만 더 있어서 이거 합시다 더운거니까 아예 국가정보 필요없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제 엉청나게 가면 된다 진짜 이 더운 지역은 싹 다 감염이라 보면 됩니다 이제 이거 모발 재밌나요? 아니요 재미 없던데요 PC가 제일 재밌던데요 모바일로 하니까 막 바이러스 걸리고 컴피 아 막 폰 폰 막 집어던져지고 막 그러더라구요 이 게임은 꼭 PC로 해야겠더라구요 흠야 자 이것도 요 야 3만명밖에 봐봐 가면은 역시 중국이 최고다 흠 맵 중앙에서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라비아르 확산 그렇지 어허 좋아 어허 야 뭐 나는거 같지 않아? 이게 막 내 등에서 났나 생각해봐 아 이미 났구나 아 죄송합니다 빈혈 빈혈까지 괜찮지 않았나? 그래요 이런걸 좀 위주로 올립시다 이런걸 좀 위주로 올립시다 오케이 뭘로도 새로운 질병 확신 뱈안 좋아예앱 중앙아프리카 치료제개발 벌써 죽여야겠다 야 죽여야겠다 이게 느리냐 이거 야 여기 진행이 느리다 여기가 지는게 너무 더뎌 무뎌 무뎌 자 안되겠다 이거 한번 터뜨려야겠다 이거 근데 이게 포자폭팔이 많이 없어 이게 낮아 이게 흠 어 포자폭팔 좋은가봐 1억명 감염 불명증 아 불명증은 이게 흠흠흠 불명증이 안좋았던거 같은데 짜증을 유발하고 생산성 저하 그렇지 이씨 그래 너무 죽이면 안돼 근데 너무 안 퍼진다 심각할정도로 안 퍼지는데 아니야 질병은 빠르게 소르속 소르속소르속 없이 빠르게 퍼져야돼 그래 바람 그렇지 이거면 된다 1억 2천명 야 여기만 1억 2천명이야 하긴 여기만 1억명인데 뭐 여기만 여기만 5천명 5천만명 그렇지 퍼져라 퍼져라 그렇지